순소리 인터뷰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의 화두는 아무래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당의 대표, 직전 전 대표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전당대회 때 이렇게 돈 봉투 돌리는 게 뭐 이게 밝혀져서 그러지 원래 흔히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치 개혁 이전에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고 그 이후에 좀 남은 정도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지금 국회의원 된 지 8년 됐거든요. 8년 동안 전당대회나 당내 선거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올려야 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뿌렸다는 얘기는 제가 뭐 경험도 안 해봤을 뿐더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분들, 관련돼 있는 분들이 실제 사실 관계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밝히기도 해야 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에 수사권은 없어요. 그런데 수사권은 없지만 적어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직접 돈 봉투 받은 걸로 추정되는,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계시다면. 네,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부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인을 하지만 녹취록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넨 사람들은 관계나 또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가 녹취록에 되게 상당한 흥세히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들의 육성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정황에서 본인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뭔가 미진한 거 아니냐. 뭔가 당이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아쉬움 내지는 답답함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이게 뭐 몇 사람 관련된 거니까 그 사람들 그냥 솎가려면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화가 민주당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책임이 없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문화가 우리 당 안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사실 얼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친명이고 비명이고 비주류, 주류 이거 따질 거 없이 우리 당 전체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실 확인도 하고 단호한 조치도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런 문화에 끌려가는 정당은 아니구나 하는 걸 증명해 놔야 합니다. 그걸 못 하면 저는 민주당이 아마 정말로 국민들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내에서 유불리라든가 아니면 뭐 개파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다 공동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엄정한 조치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로부터 민주당이 완전히 탈출하겠다고 하는 개인과 프로그램을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단을 내릴 사람이 아무래도 누구 한 사람만 꼽으려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장 지도부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환골탈퇴 리더십. 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어하고 해서 당대표된 건 아니잖아요. 본인 개인 문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혁신이 필요하다, 당이 바뀌어야 된다, 당 혁신하려고 당대표한다 이렇게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을 바꿀 거다, 혁신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신 개인적으로 사법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불길이 얼마 붙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주변에서 한다면 저는 그런 걱정이나 그런 고민 다 내려놓고 이 문제 하나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단호하게 이거를 환골탈퇴의 전기로 삼아내면 저는 그게 길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런 환골탈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 지도부 자체의 또 문제로 좀 옮겨붙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때는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당무감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공천평가에 바탕을 삼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뭐 공천 앞두고 늘 이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새로 업데이트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정 뭐 계파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들을 뭐 솎아내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준들이 논의되면 아마 그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심판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의원 문제가 있어요. 대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돈평투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우리 전당대회가 전국 대의원 대회인지를 봐야 돼요. 정당의 핵심이 대의원들입니다. 왜 당원이 아니고 대의원이냐. 당원들은 사실 생업을 종사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정말 이 당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토론도 하고 사실 관계도 확인해 보고 또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의원들만 갖고 너무 좁아요. 그래서 당원들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지금 이 당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해 보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의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이 그 기능을 하도록 해야지 대의원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대의원은 이제 단순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결정이 내려지겠느냐. 후보를 뽑는 거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이 당의 진로를 결정할 때 그냥 여론조사하듯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많이 고민도 못한 상태에서 토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론조사 수준에서 응답하는 걸로는 좋은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의원 제도를 개선한다면 대의원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대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대의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없애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 그리고 대의원들이 의사결정할 때 꼭 당원들과 토론을 해서 책임 있는 토론을 거친 대의원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쪽으로 정당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이런 개선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개선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도 좀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쪽 강성 지지층인 전광훈 목사 세력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고 민주당은 지금 갯딸입니까, 개혁의 딸. 강성 지지층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김정민 의원님도 이른바 좌표찍기 대상이 되신 적이 꽤 있죠? 저도 한 십몇 년 동안 예전에 일배, 또 태극기 부대, 또는 문펜, 갯딸 여러 우리 열성 지지자들 상당히 이제 열정적 소수라고 그럽니다. 이 열정 소수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갯딸이냐, 문펜이냐, 태극기 부대냐 이런 세력을 문제 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세력 자체는 정치를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행태입니다, 행동. 예를 들어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가 좌표찍기에서 한 사람을 괴롭힌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폭력적인 행동,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뭐 수박해서 색깔론, 뭐 좌파 빨갱이. 그다음에 그 뭡니까, 토착외고 이런 식의 색깔론을 씌우는 거. 이게 옛날에 독재자들이 하던 수법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적대하는 이런 행동과 행태를 우리가 분리시켜내고 없애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개딸이든지 태극기보다는 정광욱 목사 무슨 교인이든지 간에 그 세력 전체를 우리가 너 잘못돼나 나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치를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든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문자 폭탄, 좌표 찍기, 욕설 이런 거는 제명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분리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어영무영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폭력적인 행동도 덮어주고 간다. 그러면 정당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정당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죠. 분리를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도움을 받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잘라내는 것 같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어요. 나무를 폭력을 했어요. 우리 국민인데 우리 유권자인데 가만히 놔둘까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고. 안 되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그 유권자들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정치 호모가 심해지고. 그렇죠. 중도층 이른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비호감 정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제3지다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움직임을?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어떤 세력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양당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양당제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양당제하는 나라가 영국,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양당제라고 하는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가 없는데 영국, 미국 또 이 양당제라는 형식이 유지되는 이유가 미국만 해도 국회의원 한 5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이게 당은 두 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거의 정당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 하나하나가 상임위 자체가 뭐 대통령이 시키냐 백악관이 시키냐 당대표가 지시하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각자 자유롭게 다양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정당 문화 속에서 양당제라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용산에서 오다 때리면 당대표도 확 몰려가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지시하면 공천 때문에 따라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면 의원들이 토론도 없이 다 그냥 합의해버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정당 민주주의가 죽어있는 그런 나라에서 양당제다. 그러면 당대표 2명만 뽑으면 되지 뭐 국회의원 300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정당 문화로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펼치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양당제로 가든지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정당 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무슨 단일 대화 또는 원보이스 이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그러나 합의와 결정.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지 목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면 정당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식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런 정당 문화라면 양당제도 괜찮은데 우리는 정당 문화 자체가 자, 우리가 같은 정당이다, 그럼 같은 목소리를 내자 이런 문화가 강해요. 정당 어떤 결속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정당이 나와야 국민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다양해진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우리 해방 이후에 아니면 독재, 반독재 시대 때 이런 때는 독재냐 민주냐 이렇게 간단했잖아요. 이럴 때는 양당제라는 게 좋아요. 여당, 야당. 뭐 신민당, 공화당.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직업 종류도 다양해졌고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되게 다양해요. 20대 다르고 30대도 달라요. 60대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지역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비슷할까요?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중소기업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 서로 다르잖아요. 중소기업 노동자들 중에도 수도권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양당이 하나로 보완해서 다 조율한다? 애초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런 정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양당제로 가려면 정당 내의 민주화가 훨씬 더 꼽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좀 결속력 있는 정당 문화로 가려면 다양한 정당이 허용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다양한 정당을 허용한다는 명분하에 지난번에 바로 개혁한 선거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구조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닥 많이 진전됐다는 소리는 안 들려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정당 대표자들 간의 협상에 의존했습니다. 비공식 협상. 그래서 거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의원들이 100여 명 이상이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부분이 개혁이 개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개혁에 대한 자기 주장을 펼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여야의 정당 대표들이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 중에서 아,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저는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또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봐서 예전에 있는 우리 선거법 개혁 협상과는 좀 다른 그런 변화된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생각을 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 새로운 모멘텀, 이 계기를 좀 더 살려서 책임 있는 정당 대표들 간의 심층적인 토론을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하면 저는 합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위원회 시작할 때 국회의원 정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개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식당을 하나 생각을 해요. 식당에 종업원이 100명이에요. 그럼 이 주인이 종업원 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까? 줄이는 게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종업원이. 장사가 잘되면 일을 잘하면 늘리는 게 좋은 거고 일을 안 하면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국민들이 줄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일을 안 하니까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야지 일 안 하니까 일 더 안 할래요, 줄여서. 이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수에서 국민들이 불만족이니까 또는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 더 잘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결단을 해야지 우리 일을 못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 줄일게요. 이거는 저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줄이느냐 느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한다, 이 숫자만큼. 이 숫자만큼 일을 더 잘할 국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숫자만큼 일할 국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야, 너희들 일 열심히 하네.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일 열심히 하면 종업원 늘려주죠, 주인이. 야, 이거 매출도 올라가는데 자, 더 뽑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손님을 더 끌고 매출을 늘리면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종업원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하나 여쭤보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이게 외교를 좀 잘,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쟁 국가에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런 전장에 우리가 참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전을 하게 될 때는 우리 국익의 엄청난 외교안보상이나 경제상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돼요. 이건 대한민국이 만약에 참전을 하든 안 하든 한 목소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야당 대표하고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숙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 의견은 어떠냐. 그러면 야당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핵심 전문가들 사이에서 야, 지금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건 보완이다. 절대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상의해 보자.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부딪혀야 됩니다. 만약에 목소리가 틀려요. 그러면 야당하고 상의를 했는데 야당이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러면 너희들 의견들이 우려하는 거 있으니까 이런 점은 내가 감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걸 밝히고 정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야당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이른바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 없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인터뷰하듯이 얘기한다. 이건 대통령이 아무리 초보라도 이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쓴소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은 정확히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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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